Closed Captioning byặc罵라인 오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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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요즘 추위에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하도 감기 물어봐갖꼬 내가 지금 가, 방지에 써놨잖아 방지에 써놨잖아 방지에 난이도 앙쌍 물어봐갖꼬 방지에 써놨잖아 지금 versucht 으악 아아아하하하 엄마아아아아 나의 트메이오 난이도 초의차로 켜나겠습니다 나 홍방장이나아 產 Biden 하얗 얘가 힘내고 약도 먹고 포도뻥 뚫고 안녕 난 콩이라고 해 자 클래식 모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생존 공포로 플레이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특별한 모드 자동 저장이 되지 않으면 횟수는 7회 무기와 스킬 업그레이드는 할 수 없다 어 나이트메어는 14시간만에 끝냈지 마지막에 발린 것만 아니었으면 12시간에 끝냈다 챕터 1 그래서는 안 돼 이 새끼들 어디에 있어 엘스 그래도 이번 짝은 조셉기는 안 나와서 다행이었지 클래식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전작의 아쿠모를 능가하는 난이도 음 그러고보니 이 폐차는 세세하게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곧 서부퀴 기대하겠습니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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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릴리 도내 목소리 아직도 못 고쳤냐 저거 왜 아까 아 저거 왜 못 고치지 도내 목소리 마실거야 술 드신 거 아닙니다 지금 목소리가 술 드실 목소리가 아닙니다 님들 릴리 어, 징그러워 자, 이번엔 2회차이니만큼 어 스토리를 충분히 보면서 아, 과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키드맨? 안녕하세요, 세바스틴 오랫동안 3년 3년을 3년을 다 찾고 1회차 족밥난이도 나이트메어처럼 막 그냥 달려서는 안돼 그래서는 안돼 그래서는 안돼 넌 내가 찾았을땐 넌 내가 찾았을땐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을땐 조금만, 세바스틴 넌 그 병원에 대해 그 병원에 대해 알았을땐 넌 그 병원에 대해 알았을땐 너네들도 감기 조심해라, 진짜 내가 한번 걸려보니까 정말 정신을 못차리겠다 어디에 대해 알았을땐 어디에 대해 알았을땐 어디에 대해 알았을땐 Lily still alive Lily is dead I read the police report I was at her funeral we can rewrite history if we want to we can rewrite history stage a death is child's play why would I come out of the shadow just to lie to you Lily is alive Lily is alive she is with us but she is in danger we need you to help save her save her? save her? she is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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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hoping you will come willingly Sebastian but we don't have time for this bullshit we need you 릴리, 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저장이 일곱 번이기 때문에 저장 분기점을 정말 홍팡이들과 계획적으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일단 내 계획은 이렇소. 5챕터 안에 한 번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처음부터 할 때 일단 동영상 다 뒤집어치고 이건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각 고스전에 준하는 곳에 세이브를 7번을 잘 배치를 하는 것이오. 일단 지금 한 번 하자고. 엎드려. 어? 어? 설마 이 게임은 처음 본 자는 없겠지 그런데 클래식 난이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족밥 난이도 같지 않아 그냥 뭐 데빌 난이도 임파서블 난이도 뭐 나이트메어 난이도 이런 게 아니라 단지 클래식 난이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 듯한데 난이도의 전체적으로는 나이트메어와 같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못한다는 거 스킬도 업그레이드 안 된다는 거 저장 7회 제안 도전했고 스킬도 업그레이드 안 된다 생각해봐요 카스티아노스 저는 당신의 기회를 보내줍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아이를 다시 만나면 하지만 당신의 삶을 살리기 위해 당신은 이전에 잘못한 것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그를 살리기 아니면 그를 죽여 당신의 선택 그럼 달 얘기는 어떡하지? 달 얘기가 정말 문제네 고맙습니다, 세바스틴 그리고 꼭 어떤 팀의 멤버들을 찾을 수 있으며 당신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똑같은 목표와 함께 괜찮아요 자신의 마음으로 그냥 목소리가 좀 아파 보이는 것 그것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당신은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한 일주일 뒤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딜러 동생 있잖아 전화와가지고 조건좋게 해준다고 차살하고 자꾸 꼬셔가지고 이 새끼가 밥먹는데 이 씨 밥맛 떨어지게 전세 가야되는데 나 전세 가야되는데 전세 가야되는데 현명방송 알람이라니 문을 못자겠네요 자 일어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치킨은 시켜도 장관없습니다 오전 6시까지 하는 치킨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인류가 7개월 구독 고맙다 치킨집 지금 안한다고? 어디보자 치킨페달 하아 음 여기 하네 02 306 52 35 마포 전지역 아침 6시까지 아 서울이 아니야? 자 키를 지금 다 바꿨습니다 역시 P타입이야 이런 재개 어디서 뭐하는지 C타입 구속 전국 전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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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메인아 닮았네요 안녕하세요? 세바스틴, 여기 있었나요? 기드맨? 뭐지? 세바스틴 꺼내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나요 어느정도의 난이도일 것이냐 최선을 다해 자, 화면하고 목소리, 사운드는 다 일치하지 크림슨시티 PD 너의 자신의 마음을 지켜봅시다 그 질문을 물어봐 그 질문을 물어봅시다 자, 사업에 들어가자 정보 확인을 해봅시다 정보 확인을 해봅시다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모비우스 에이전트의 사진이 있습니다 너의 팀을 보면 그것은 클래식에서는 녹즙은 쓸모가 없지 어, 탄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각 챕터당 어떻게 작사를 활용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샷건 샷건탄을 어떻게 왜냐면 다대다해서 이제 벗어나려면 샷건탄이 최고거든 그리고 전기 그리고 뭉게뭉게 어 뭉게뭉게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면 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살도 전기가 괜찮아서 그리고 폭발은 폭발도 데미지가 업그레이드 못하기 때문에 적들을 저지하는 역할만 하지 적들을 죽인다는 역할을 거의 못할 것 같거든 네, 스모크와 전기가 거의 뭐 로라점도 그렇고 뭐 제끼는 곳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애 예 예 몽게뭉게 화살이랑 일단 전기 스턴을 걸어서 일단 엎드리게 만든 다음 하... 밟아서 죽는다 그리고 암살을 위주로 하는데 암살 스킬을 찍을 수가 없어서 암살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비교하지 마라 삼천개이야 릴리 내 방에서 이제 다른 스트리머의 얘기는 내 입 밖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정리할 수 있어 그녀가 정리할 수 있어 그녀가 정리할 수 있어 누군가를 디스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니네들이 타 스트리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랑 비교는 하지마 그 사람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비교만 안하면 돼 이외의 그 사람은 내가 좋은 가족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녀의 아름다운 그녀의 아름다운 그녀의 아름다운 그녀의 아름다운 이럴 이럴 마이 라 마이라 아무것도 안하고 이 챕터라니 어쨌든 다행이다 어 채딩 창이 일부러 고기해놨다 1회차 때는 나이트메어로 그냥 깬거라서 집중력을 위해서 채딩 창을 꺼놨는데 이번에는 다들 알잖아? 이거 처음 본 사람 없을거 아니야 이럴수가 이럴수가요 인천남부 용현동엔 이 시간에 화면 치킨집이 안 보이네요 처음인 사람도 있구나 바이오하자드 플러스 어... 라오오라고 생각하면 쉬울걸? 하...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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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길통습 다 터진거 봐 이 시간에 야시의 답은 여쯔고 맥주에 도착해 분위기 좋구만 현재 2챕터 잠깐 뭔가 이상하구만 그래 바로 이것이야 바로 이것이지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띵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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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ㄹㄹ.... 헬로우? 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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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ㄹ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ㄷㄹㄹ 이거 무섭지는 않아 무서운 게임은 아냐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걸? 미스테리 액션 게임? 좋아, 빠이라나 어, 이게 단가? 아디다스는 뭐임? 아디오스 아니냐? 이번 이블위디는 연출면에서는 일단은 1편보다 나은데 전체적으로 공포감이나 이런거는 전체적으로 1편보다 나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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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쏘, 뒤질뻔? 라씨 이거 열리나? 지금 뭐 총도 없어가지고 주먹을 어떻게 싸워 와 달리기 극혐이다 진짜 달리기 봐라 이거 어우 그리고 딱히 후라쉬를 안키더라도 전체적으로 게임이 밝아 너무 달렸다 머리에 장미꽃을 달아놨지? 머리에 장미꽃을 달아놨지? 머리에 장미꽃을 달아놨지? 구경 잘하시다 아직 총이 없어... 하... 하... 이거 다 여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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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게 홍방작 난이도야 개나 소나 다 깨는 난이도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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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됐구나 잡히면 한방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즉사라 자 달리기가 지금 짧기때문에 천천히 달리면서 다시 가속도를 붙이고 천천히 달리면서 다시 가속도를 붙이면서 스테미너를 잘 유지하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잘 이용하구요 스테미너를 잘 이용하고 좋아 자 내 신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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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인생이 즐거운 리너다 뒤로 빠져야되 이건 이거 데미지 받는다 나 저거 데미지 받았지 우리 반핏 깎였지 어.. 내가 듣지 못했어 오우 미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냐. 하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